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괴이께서 그대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벗어서 꺼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복주시길 바랍니다.